녹화할게요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린이라고 합니다. 오늘 할 게임 바로 NO! 라는 공포게임 일본 공포게임인데요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이브고요 음... 그날 밤 그쪽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라는거는 아마 제가 해석 알아서 해본 겁니다 사실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제 필링대로 해봤어요 외국말은 자신감이기 때문이죠 일단 얘가 지금 달리기를 하는데 얘가 걸을때마다 한번씩 왔다갔다 이렇게 이러는데 미친놈이에요 내가 보게 일단 열쇠를 먹었습니다 일곱개 일곱개를 찾아야되는거네요 저거 뭐야 야 야! 너희 둘다 뭐야 넌 귀여운데 너는 왜 이리 더럽게 생겨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정해 진정해 친구들 진정해 너희 뭐하는거야 지금 너희 너무 많잖아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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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세상어두운데 야 잠실찌 쫓아오잖아 어 불 켜졌네요 나이스 아いや 열쇠를 찾아냈는데 으흐흐흑히 에흐흐ㅎ моя 아핰힛 피하게 楊세 먹고 피하긴 완벽합니다그러분들 나이스한 컨트롤이었어요 아유 이제 귀여워서 뭐라도 못하겠고 또 꺼졌네 또 아니 후레쉬좀 좋은것좀 주세요 후레쉬좀 아 공포게임하는것도 서러워죽겠구만 후레쉬조차 싸구려줘가지고 나 뭐가 어쩌라는겁니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나 사방에 둘러는 야 쟤는 무슨 이제 해골이야 이제 머리 얼굴이 사라졌어 세월을 전통으로 맞았나봐요 여러분들 잠시만 잠시만 너는 왜 벽을 뚫고 오니 어우 깜짝이야 세상 못생겨가지고 애들이 얼굴로 공격을 한 아싸 열쇠 3개 야 나머지 4개 어딨냐 아싸 4개 야 이제 3개 어딨냐 나 지금 잘하고있는거 같은데요 어 미친것들을 어 피해주고 잠시만요 피해주고 내려왔어요 야 여기 1층 여기 1층이 아마 열쇠 3개가 더 있을거에요 나 믿고있습니다 그럴거라고 하지만 여기 열쇠가 없네요 오는 세월을 좀 피할질도 알아야지 세월 전통으로 맞으면 여러분들 저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얼마나 인기 많았는데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였을 줄 알았으면 그때 즐겨써야됐는데 저의 인생의 황금기는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앞으로가가지구 어이 뭐야 어휴 어휴 어 거울인줄 어휴 열쇠 열쇠 야 뭐야 이 밑에 귀신이 없는데 뭐야 이거 누구나 아이 오잖아요 아휴 뒤에 무슨 죽음의 40마냥 쫓아오고있어 아니요 저기요 열쇠좀 열쇠좀 주세요 어 이건 또 뭐야 티비 밑에 아휴 또 꺼졌어 어어 열쇠 먹었어 뭔지 모르지만 열쇠 먹어줬어요 아주 케이트 좋습니다 어이 많아요 나 하나만 더 먹으면 끝이다 진짜 하나만 더 먹으면 끝이야 나 지금 완전 잘하고 있어 완전 지금 퍼펙트해 역시 공포게임 유튜버 공략게임 유튜버입니다 제가 내가 보기에는 내 추리 추리로 봐서는 아까 내가 왼쪽으로 꺾었으니까 요기서 직진해가지고 헉 죽을뻔했어 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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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달리기가 갑자기 안돼 달리기가 왜 갑자기 안돼 달리기가 왜 갑자기 안돼 달리기가 왜 갑자기 안돼 어 게임이 꺼져 버렸네요 이거 완전 갓겜이잖아 하지만 이 게임 정도면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이게 게임 정도면 간단하게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왜 달리기가 멈췄는지 갑자기 모르겠는데 마지막 한개 남겨서 또 흘려 느려지는건가 어 이 게임 정도요 후훔후어elect 우리 시청자 분들 같아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아... 아니 불은 왜 계속 꺼지는거야 아... 저거 또 뭐야 계속 근데 얘네 칼군무 같지 않냐? 약간... 프루조스 이런 것 마냥 픽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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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픽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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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미친 살려줘 바로 감사합니다 크습니 이연님 어서와요 쟤네 나한테 맞으면 죽을까? 아니가 얘네 c그맨 놈이 나한테 모아타고 그치 강력한 친구네요 역시 버섯은 강해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아니 이거 밑에 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밑에 거 좀 다른건가요? 다른거 한번 눌러봤습니다 와 이거 맵 왜이래요? 아 핵이 핵이를 일곱개를 모아야되는건가요? 핵이 왼쪽 위에 지금 저 얼굴에 가려져있을진 모르겠지만 핵이를 일곱개를 모으라는 씬의 개시가 떴는데 잠시만요 마우스가 또 밖으로 안하네요 마술을 문나게 이건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? 뭐 별게 없어요 아닌가봐 이거 오나보다 또 또 이 버섯친구들은 또 오고 저거 막 울렁거리는건 또 뭐고 저거 저거 멀리서는 귀신인거 같고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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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너 뒤에 뭐야 잠시만 하나 둘 으아 후후 너 뭐야 너 진짜 뭐야 잠시만 흐흐흐흐흐흐 아우 어후후후후후후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었어 아 진짜 무전히hi 뭔가필링이 피하고 피해 주인공이 살이 쬐서 문제입니다 나였으면 통과해 나였으면 여기 나였으면 2쪽팀에서 통과했지 어 저였으면 통과했습니다 이 친구의 몸집이 문제에요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여러분? 어 야 이거 개쉬워보이는데? 이거 해봐야지 저기요.. 아까랑 똑같은 맵이잖아요 점프 안됩니다 ... 근데 난 이 게임의 모든 걸 알았어 이게움은요 열쇠를 먹어야 돼요 그리곤 저한테 부딪히면 죽음 ... 아니에요 일본게임은 하지 맙시다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별로 이 게임을 깨고 싶지 않아요 깰 수는 있습니다 깨는 건 쉬운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해요 안합니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제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